그동안 많은 아이들을 치료했는데 가급적이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을 같이 공유를 해볼까 싶어요. 그래야 많은 분들이 저희들한테서 진행되는 치료의 실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소개해줄 진호라는 아이는 사실 소개를 하는 데에 동일해서 소개를 하지만 어려움이 굉장히 많나에요. 치료를 시작할 때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완치된 정상아동과 같은 범위로 되기를 바란다고 했으면 치료를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제가 부모가 희망하는 수준하고 제가 해낼 수 있는 수준이 저는 맞아야 치료를 하지 정상아동으로 호전될 수 없는 아이를 정상으로 호전시켜달라 이러면 치료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호 같은 경우는 이미 초등학교 2학년 상태에서 와서 아이를 치료를 했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더라도 경증의 아스퍼거증후군이 되면 상당히 정상 범위로 치료를 하는 게 가능한 애들이 많은데 이 아이는 상당한 중증의 자폐스펙트럼 장애였어요. 왜냐하면 눈 맞춤도 거의 하나도 안 되고 호명 반응도 안 되고 심각한 감각 추구 상태에 있었고 언어로 의미가 없는 반영어 정도만 반복되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 범위로 바라보는 걸 단시간에 목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일이 부모님이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까지만 해도 호전이 돼서 부모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치료를 같이 시작을 한 케이스에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먹어도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 3개월 동안의 치료 과정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연속으로 해서 진호가 변하는 과정을 갖다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